일 끝났어? 힘들었지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자기야 밥 먹었어? 밖에 날씨도 쌀쌀하더라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따 봐 오늘 누구 만나는 거야? 밥 꼭 잘 챙겨 먹고 내가 좀 이따 데리러 갈게 안녕 자기야 안녕 잘 잤어? 무슨 꿈 꿨어? 이따가 다시 만나자 안녕 너 어디야?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집 가서 전화해 알겠지? 기다릴게 야 옆에 다른 남자 누구야?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 혼나? 뭐야? 너 울어? 무슨 일이야? 울지마 많이 많이 보고싶어? 많이 많이 보고싶어? 잘 자라 우리 아가 나 앞댈과 뒷동산에 앞댈과 뒷동산에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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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보고 고기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내가 너 위해 준비한 거 있어 사랑해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침밥 꼭 챙겨먹고 좀 이따 나한테 카톡 해 숨겨 curl nos요 정답 одним 아멘